자 이제 두 번째 진실 혹은 거짓 함께 할 텐데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호랭 작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고 하이루 하이루 해줘야죠 저 카메라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진실 혹은 거짓 출발합니다 남자는 소개팅할 여자를 만날 생각에 매우 매우 아주 아주 들떠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아주 비싼 레스토랑도 예약을 끝냈고 오늘 날씨도 정말 좋아 아름다워 Oh so beautiful 모든 것이 완벽해 퍼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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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오늘 왠지 가인씨랑 정말 잘 될 것 같아 가슴이 두근두근 어떡하지 늘 떠있어 깜짝이야 6시를 알리는 알람시계 소리가 극창이 경박하구나 너 정말 깜짝이야 그래 이제 가인씨가 슬슬 올 때가 되는데 어머 안녕하세요 동혁씨 맞으시죠? 네네네 저 홍 가인이어라 네네 가인씨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정말로 뵙고 싶었습니다 잠시만요 가인씨 근데 뒤에 계신 분들은 누구신지 네 여기는 저희 언니랑 동생들 이분들은 저희 이모들이구요 이모요? 네 여기는 친구들 여기는 동창들 또 여기는 제 이웃 사촌들이에요 이웃이요? 동혁씨가 너무 궁금하다고 보고싶다고들 해가지고 같이 왔어요 어머 어머 넌 여기 왜 왔니? 누구요? 아 예 아니에요 동혁씨 괜찮죠? 저분은 누구에요? 저도 몰라 넌 왜 아니? 아니 모르는 분까지 괜찮냐고 물으시면 일단 뭐 저 괜찮다고 말씀은 드리긴 하는데 동혁씨 잠깐만요 얘들아 너희는 여기 앉고 너희는 여기 앉아 앉아요? 이모들은 저기 저기 앉으면 되겠다 아니 왜 앉아요? 동혁씨 동혁씨 네? 이 식당은 뭐가 맛있을까요? 아니 저분들은 인사는 그렇다 왜왜왜야? 어휴 여기 막 30명 앉아있어 어휴 이게 뭐 아휴 일단 뭐 뭐 뭐가 맛있냐고 하시니까 일단 뭐 다 맛있어요 여기 코스 요리도 좋고 뭐 아무나 다 괜찮긴 한데 뭐야 진짜 소개팅 자리에 아는 사람을 다 데리고 오면 난 어쩌라는 거야 진짜 아 망했네 망했어 진짜 어쩌냐고 아 진짜 두번째 진실록은 거짓 소개팅하는 날 일가 친척 20여명을 데리고 와서 공짜로 식사를 하려고 한 여자가 있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정답은 진실입니다 뚜둥 중국 텅신왕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에 거주하는 남성 리우씨는 최근 한 여성과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요 이 남성은 둘만의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기대하고선 처음 만나는 날 자신이 밥값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상대 여성이 약속 당일 예고도 없이 일가 친척 23명을 대동하고 식당에 나타나서는 식당 테이블 2개를 차지하고 고화로운 식사를 즐겼습니다 루씨는 식사비가 너무 많이 나온 걸 알고 총 식사비 우리 돈으로 약 337만원 중에서 75만원만 지불을 하고 몰래 떠나버렸다는데요 결국 나머지 밥값 262만원은 여성이 떠안게 됐습니다 이 여성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어보니 루씨가 많은 사람에게 밥값을 내줄 만큼 너그러운지 집안이 부유한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경인방송 90.7MHz에서 매일 오후 2시 5분부터 4시까지 방송되는 지금은 런토유 김동혁입니다의 목요일 코너입니다